경상북도는 지난해 수립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울릉도의 교통 편의 문화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합니다. 올해는 지난 3월 일주도로 전구간이 개통된 데 이어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 사업과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죽도관광지 재개발 사업 등 10개 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40억 원이 늘어난 91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고 2027년까지 국비 267억 원을 투입해 24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